신임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오늘자로 부산항만공사 6대 사장에 강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 29일까지 3년입니다. 강 신임 사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 수산대를 졸업하고 기술고등고시를 거쳐 국립수산과학원 원장과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. 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 전 차관을 임명했습니다.